경기도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는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차난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로 지금까지 240여 대의 주차면을 확보해 250억 원 상단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보도에 이정영 기자입니다. 어른 허리 높이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던 땅이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꼬여 동네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시민 소유에 쓰지 않는 빈 땅이나 아파트, 교회 주차장 등을 개방해 주차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땅을 개방한 시민 등에는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주차면은 249면, 면적으로 따지면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땅을 사들여 공공주차장을 만들었다면 2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했지만 시민 참여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내 주차가 쉬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난 겁니다. 시흥시는 아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 관내 대학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방형 주차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